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챕터 마지막 섹션입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증.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품질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내용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좋은 데이터 모델의 개념. 업무 환경에서의 요구사항이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뭐 바뀌었나 보죠?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만 정의하고 여러 영역에서 참조 활용하는 게 좋은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모델 평가 요소 한번 보죠. 어려웠는데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데이터 모델의 평가 요소 보겠습니다. 완전성. 완전은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개념이 완전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형태. 데이터 모델 검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요소 중에 99가지의 요소가 다 성능이 좋고 괜찮지만 하나가 빠져 있으면 이거는 완전하지 못한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평가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요구 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 다음 중복 배제예요. 데이터베이스 내에 동일한 데이터는 딱 한 번만 기록해서 중복으로 인한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은 한 번만 입력해서 여러 번 써야 된다.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대신 성능 향상 등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중복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반전교화할 때 사용을 하는데 반전교화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비즈니스 규칙 비즈니스 규칙을 데이터 모델에 표현하고 모든 사용자가 해당 규칙을 공유하도록 한다. 여기 1이 써져 있네요. 이거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해당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해당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이해 관계자들은 해당 규칙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업무 규칙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규칙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현 가능하다면 데이터 모델 단계에서도 우선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 규칙을 빨리 적용할수록 구조가 잘 잡히겠죠. 그 다음 데이터 재사용. 재사용이란 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의 통합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통합 설계를 통해서 데이터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통합 설계. 이게 계속 얘기하는 반정규와 이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계해서 데이터 재사용성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종속적이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안정성 및 확장성. 읽어볼 필요도 없죠. 간결성과 통합성도 있습니다. 간결한 모델의 기본적인 전제는 통합 모델이다. 합쳤다는 얘기죠. 정규화 등을 통해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배웠죠. 사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여 활용한다. 이게 반정규화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데이터를 통합할 때는 이후 업무 변화의 데이터 모델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사소통.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업무 규칙을 개체, 서브타입, 속성, 관계 등의 형태로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해서 의사소통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죠. 효율성, 의사소통, 간결, 완전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검증하더라도 항상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정규화라든지 아니면 반정규화, 통합 이런 개념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얼마 안 되죠? 쉬어가는 섹션이에요. 데이터 모델 품질의 검증 기준 나와 있습니다. 정확성. 데이터 모델의 요구사항이 표기법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완전성은 누락이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준거성은 재반 준수 요건, 데이터 모델 재반 준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써 있죠? 데이터 표준이나 표준화 규칙, 법적 요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준거는 말 그대로 법을 지켰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최신성. 현행 시스템의 최신 상태를 적절한 시기에 항상 지체 없이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일관성.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요소가 업무 영역에서 한 번만 정의되어서 못될 표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하나를 계속 재사용하고 하나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본다는 거죠. 마지막, 활용성입니다. 모델의 설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서 업무 변화 시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오류가 적고 업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구조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설계를 끝냈는데 업무가 바뀌었을 때 업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바뀌었을 때 이게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받지 않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짧게 끝나는 섹션도 입고 가면 좋죠. 고생하셨습니다.